이런 도전은 협치가 가출했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협치가 가출했다고요? 돌아보지 않아서. 싸움 구경이 좀 재밌잖아요. 기대도 있고 그랬었는데. 의외로 별로 충돌다운 충돌은 없었다. 상대적으로 오히려 의외의 존재감이 다른 시대보다 더 떨어진 거 아닌가. 거대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키워드로 하면 당론이 없는 게 당론인통당이었어서 그 얘기 많이 하셨죠. 세 번째 얘기하고 있었죠. 상당히 민주당이 디스를 하고 계시네요. 원래 디스 많이 하세요. 아, 좀 친민주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6개의 상임위원회 중에 2개를 달라고 하는 건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합리적인 것이죠. 3개까지 달라고 하기는 어렵고 상임위원회 대신에 법카네요. 법카. 법카 나오기 때문에 안 돼요. 법카. 법카. 법인까지 나옵니까. 네, 시사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강호진 센터장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11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2부에서는 11대 도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12대 도의회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해볼 텐데 일단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 11대 도의회는요. 민주당이 거의 장악을 했다라는 평가를 썼습니다. 처음 시작이 43명 의원 중에 교육의원 5명은 빼야 되니까 38명 중에 29명이 더불어민주당이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 이렇게 있었고 그러니까 거의 더불어민주당이 장악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었던 것이고 그러면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거대 여당, 그러니까 많은 지지를 받고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을 형성을 했었는데 도의회를 거의 장악을 했었는데 그 장악한 만큼, 기대한 만큼의 역할을 다 했는가에 대해서 두 분께 여쭤본다고 하면 두 분 다 아니라고 하실 것 같긴 한데 두 분은 똑같은 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는 거대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었죠. 도지사는 원예정 도지사였고 도정으로 본다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의회를 압도적으로 야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구의 어떤 거대한 충돌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이제 우리가 싸움 구경이 좀 재밌잖아요. 기대도 있고 그랬었는데 의회로 별로 충돌다운 충돌은 없었다. 라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히려 의회의 존재감이 다른 시대보다 더 떨어진 거 아닌가. 한 가지 색깔로 나름대로 민주당 내에서 정리가 되면 그냥 이제 의회 입장이 정리돼 버리고 또 그런 입장이 집행부와의 어떤 첨예한 대결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 4년 기간 동안에 거의 2년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좀 의회 활동이 좀 소강상태에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서 딱히 그렇게 그 뒤쪽 후반부로 갈수록 기억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의회 활동이. 충돌다운 충돌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 변호사님께서 거기에 대한 센터장님 생각. 예산 관련돼서 싸웠던 적은 많이 있는데 지역 현안 관련해서는 오히려 도회의 기본적인 미션이 업무가 도전 견제인데 사실 도전 견제를 잘 못한 게 있고 또 거대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키워드로 하면 당론이 없는 게 당론인 정당이었어서 그 얘기 많이 하셨죠. 세 번째 얘기하고 있죠. 상당히 이제 의회 정치를 제대로 한 게 아니라 잘 못했다라는 평가가 더불어민주당이 있다고 저는 주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사실 그 말이 재미있는 말인데 당론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의회 내에 서로 경쟁하는 어떤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야 우리 당론이 이거니까 이걸로 뭉치자 하는 어떤 동기가 부여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절대 다수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자유롭게 토론해서 우리끼리 결론 내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과거에 부상일 전 변호사님이 지금부터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아 죄송합니다. 도당위원장 하셨을 때는 아주 일사불란하게 당론을 결정하셔서 국민의힘이요? 국민의힘 전신 정당의 문제를 까먹었는데 하도 바뀌어서 근데 뭐 당론으로 일사불란하게 해도 그 11대 이후에는 지옥구 한 명 비례대표 한 명 또 두 명인데 할 수 있는 게 뭐 필리버터나 할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사실은. 그때 이름이 자유한국당이었던 것 같은데 계속 좀 바뀌어왔으니까 어쨌거나 뭔가 좀 제대로 하려고 해도 의석수가 없어서 뭘 하기가 좀 힘들었다는 말씀이시고 다만 센터장님께서는 그래도 좀 선명하게 일사불란하게 몇 명 안 되지만 거기서 의견을 내왔다는 말씀. 자유한국당이요? 그렇죠. 거기 상당한 도당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저랑은 정반대지만 해군기지 절대 보전적 무조건 통화시켜라 이런 것들 하면 또 아주 스피드하게 하시더라고요. 민주당은 치열한 논쟁도 없고 결론도 안 나서 그냥 자유투표 맡겨버리는데 그러려면 정당을 나가셔야죠. 상당히 민주당이 디스를 하고 계시네요. 원래 디스 많이 하세요. 아주 친민주당 아닙니까? 제 기억에요. 11대 도의회가 출범하면서 워낙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저희도 인터뷰를 많이 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굉장히 준비를 뭐랄까 도정의 견제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겠다 혹은 할 만하겠다 이런 목소리들을 많이 냈었는데 그런 말은 저도 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좀 안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두 분께서는 지난 4년 11대 도의회를 돌아보시면서 의정활동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그런 현안이라든가 사안 같은 게 있었습니까? 두 가지 정도 저는 기억이 났는데요. 하나는 도의회 소유에서 했던 제2공항 관련된 청문회인가요? 그거를 어쨌든 주도적으로 했던 게 제가 하나 기억 남고 갈등특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무슨 특별한 결론은 안 나왔지만 어쨌든 도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도라긴 그래도 어쨌든 한축을 담당해서 논의에 참여했다. 논의의 장을 열었다라는 건 기억에 좀 남는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부간의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중간에 신화역사공원에서 하수구 역류한 사건이 있었죠. 그거가 마침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있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대대적으로 민주당에서 해서 정말 집행부를 감안하지 않겠다. 이런 결의를 달했던 것 같은데 의외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무슨 대단한 어떤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기대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정리해보자면 아마 청문회 얘기하셨었는데 제2공항 갈등 해소특위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여론조사까지 마지막에 진행한 거 얘기하신 것 같고 그건 잘한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여론조사까지 간 거는 잘한 거로 봐야겠죠. 토비 여장님이랑 원희룡 사장님이랑 합의해서 여론톤의 언론사가 동의해 주셔가지고 여론조사 결과를 나왔는데 그걸 이행 안 한 원 전지사가 잘못된 것이지.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 자체도 전 지역의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근소하게 높았고 막상 또 성산지역에서는 또 천성립도 높고 그래서 사실 좀 여론조사의 표본이 그렇게 많지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정책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론사가 천만 원 드는 건데 그렇게 너무 언론사를 천만 원은요. 우리 예비 선거 예비 후보자들 ARS고 알신번호합니다. 천만 원 듭니다. 저희 돈 많이 나갔습니다. 어쨌거나. 그게 어느 정도 합의는 됐었는데 성산 쪽에 따로 표본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도 거기서 갈등이 많았었잖아요. 갈등에 불씨를 남겨놨다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진행이 돼서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되고 온 부분은 있으나 센터장님 말씀께서는 일단 그런 공론의 장을 마련을 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 부분이 아니냐. 알겠습니다. 아까 행정사무 감사 속에서 진행되다 또 행정사무 조사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화역사공원 관련된 그 부분은 또 이제 행정사무 조사로도 진행이 됐는데 제가 도의원들 만나서 얘기를 좀 여쭤보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방대해서 그걸 다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개발사업 관련된 거를 한 번 다 싹 정리하자고 했는데 정리한 건 맞는데 결론이 너무 착하게 나와서 착하게 나왔습니까? 그렇죠. 그냥 교과서적으로 나오니까 도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일을 하신 것 같긴 한데 결론이 조금 미약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은 그 두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하셨고 센터장님은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두 개의 상당히 남는데 신화역사공원만 특정한 건 아니었고 진짜 도의회 입장에서는 개발과 환경 갈등이 많았는데 이걸 한 번 전체적으로 개발사업장 전체를 이렇게 여러 가지 훑어가지고 조민들에게 알려준 효과는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관련해서는 조금 상당히 미비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끝나버린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오라관광단지 개발 그런 데서 보면 개발 허가하는 과정에 보완하는 과정에 보면 엄청 디테일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신화역사공원에서 하수영루가 사고 난 건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이었고 그걸 계기로 도내의 대규모 개발 현장을 다 들여다보자고 했는데 조의원들이 공부를 많이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 쟁점이 될 만한 큰 게 터지길 바랬는데 그렇죠. 사실 사건 뉴스를 접하는 도민들의 일반적으로 그런 지제가 있죠.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열심히 일은 하셨을 것 같은데 노력한 것만큼의 평가는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닌가. 일본 하나 말씀드리고 오등봉 관련해서 최근에 마지막 회기에서 오등봉 사업지에 도유지 도점 땅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공유재산을 사실은 개발 사업을 하려면 처분을 해야 되는데 도예가 막아놨어요. 그런데 거꾸로 이미 오등봉 관련된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됐고 도예가 통과시켰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죄가 있죠. 같은 의회에서도 뭔가 정리 안 된 게 있고 제가 또 관심이 있어서 좀 들여다본 바로는 그냥 막 통과시켜줄 게 아니라 꼼꼼하게 보면 수사사항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냥 도민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그냥 일방조하다 보니까 아마 다음 도정이나 다음 의미에서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등봉 공원 사업이요? 오등봉 공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도의회 환경예향평가까지 다 통과를 한 거니까 의원들 말씀이 환경예향평가 다루는 게 가장 부담이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그냥 더 돌아가면 그 관련된 땅을 예를 들어 1억을 샀는데 15억 보상만산이 있거든요. 그럼 15억 얼마입니까? 15배? 그런 것들이 좀 펼쳐지고 있었는데 의회가 조금 꼼꼼하게 안 보시는 바람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오등봉 공원과 관련해서는 하실 말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사실 오등봉 공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조금 나오긴 했죠. 그런데 도의회가 오히려 절대 다수를 갖고 있는 도의회가 쉽게 통과가 됐다라는 부분은 어쩌면 이게 정치의 어떤 속성을 또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거 좀 여쭤볼까요? 사실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올라갔을 때 정말 온갖 지적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도의원들도 그 부분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것저것 잘못됐다 혹은 애초에 처음부터 이거 너무 시간도 안 주면서 이걸 갖다가 평가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했는데 결국은 그냥 통과가 돼버리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그런 것들은? 혹시 뭐 아십니까? 권력으로 치면 시민단체, 환경단체의 힘보다는 오등봉 도시공원 사업을 둘러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힘이 더 컸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약간 밀린 게 아닌가. 견제가 안 된다. 그게 아마 양당이 의회 내에 세력 균형이 좀 있었으면 어차피 한쪽은 취준하는 쪽의 편을 들 테고 다른 반대당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치열하게 할 텐데 오히려 절대 다수가 돼버리다 보니까 그런 역할 분담이 안 되면서. 제 기억에는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딱 한 번 부결됐잖아요. 송악산 관련해서. 그 외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송악산하고 해상풍력.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의 방법 말고도 어쨌든 도의회의 문턱을 못 넘는 사업들이 좀 있죠. 대표적인 게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 아닙니까? 그건 뭐 자본검증 한다고. 원희룡 지사님. 원희룡 지사님 하신 겁니다. 도가 두 개가 아니고. 그럼 뭐 도지사부터 다른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원들께도 여쭤보면 사실 그 평가 자체가 굉장히 너무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얘기들도 많이 아신 바가 있었고. 어쨌거나 오등봉 공원 문제라든가 아까 행정사무조사라든가 제2공원 같은 것들은 결국 제12대로 넘어가는 숙제가 되어버렸거든요. 자연스럽게 12대 의회 쪽으로 얘기를 좀 넘겨볼 텐데 아직 출범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다음 달에 출범을 하게 될 텐데 12대 도의회 구성을 보면 전체 의원이 45명으로 2명이 더 늘었습니다. 11대에 비해서. 여기서도 교육의원 5명을 제외를 한다면 40명이 되는데 민주당이 27석, 국민의힘이 12석, 무소속 1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장 상임위원장 자리 놓고서 갈등이 벌어질 모양이더라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2석을 요구하는 것 같고. 지금 사실 원내 의석수를 보면 민주당이 27석, 국민의힘이 12석이니까 약 3대 1보다 조금 덜, 국힘이 더 많죠. 그러니까 6개의 상임위원회 중에 2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요. 합리적인 것이죠. 3개까지 달라고 하기는 어렵고 한 개로 물러나서는 그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배수의 질이니까. 이 부분은 민주당이 합리적인 어떤 요구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아직 정확히 얘기 나온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선인 총회를 28일인가 한다고 하니까. 내일 전체 당선되신 의원님들 간담회가 있는 것 같고요. 전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에 민주당. 당선인 총회가 있을 것이고. 아직 협상 대표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졌겠지만 정확히 나온 것은 아니어서. 그런데 언론 쪽에서 5대 1 얘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강충용 의원이 그분과 관련해서 먼저 선수를 치고 나왔다.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참 두석 정도는 국민의힘의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니 뭐 수치상으로 합리적인데 의회 하시는 거 아시겠지만. 별로 합리적으로 오는 것이 않습니다. 의회 자체가요. 왜냐하면 또 의회가 상임위도 있지만 특위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떻게 수정될지 모르겠고. 핵심은 도의회 의장인데. 의장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사실상 추대하는 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의장님이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약간 변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11대 때는 사실 도의회 의장 전반기 후반기를 누가 할 것이냐. 처음에 그거하고 더 얘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까? 두 분 정도가 민주당에서는 3선이 후보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은 그냥 나이순으로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나오지 말고 하자. 그럼 k로 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까? 그렇죠. 김땡땡 의원께서. 그럼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됐군요. 우리 땡땡땡 의원께서는. 어쨌거나 그러면 상임위원장 자리 갖고서도 초반부터 좀 대립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에도 재선 의원님도 좀 계시기 때문에 통상은 또 의회라는 게 우리와 달리 선수로 가기 테니까. 재선 의원님들도 상임위를 연장을 바랄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까지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석수까지 감안해서 어떻게 대통령지는 아직 미주수입니다. 아마 이제 그 다선 의원들 재선을 포함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 내지는 그런 것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욕심을 좀 낼 수 있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사실은 의회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소탐 대실이 아닌가. 지금 이제 특히나 오영훈 도정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여당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자기들이 자수성을 갖고 있으니까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마는. 상임위 구성에서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인심을 베풀지 않고 욕심을 챙긴다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 도의회에서 어떤 국민의힘의 지원을 협치를 받기는 어려울 테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민의힘이 여당이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거는 상당히 좀 민주당 지도부에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겁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경고를 날려주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장 되시면 법카네요. 법카. 법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법카. 법카. 그렇죠. 법인까지 나오니까. 그런데 설마 그것 때문에. 하여튼 재선 되시면 욕심을 안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좀 된다 보긴 합니다.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의 재선 의원이 지금 12명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마 당내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삼선하시고 그럼 그때 또 하시면 되잖아요. 방송에서 법카 얘기 나오니까 굉장히 신선하긴 합니다. 비방은 아니죠. 그럼요. 아니 만약에 그런데 여야 협상에 불발이 돼버린다. 아예 전국이 경색돼버린다 그러면 이건 뭐 무기명 투표를 할 수도 있는 거라면서요. 마지막에. 그렇긴 한데 다 조정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거기까지는 안 가겠죠. 설마. 그러니까 대개는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의사 방해를 한다든가 소수당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안에 따라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출범하는 새 의회와 새 집행부가 도민들한테 보여주는 모양새가 사실 도민들 보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의석수가 있는데 3분의 1 주는 게 맞지 그걸 다 갖겠다는 건 누가 그게 쉽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혹시 협상대표로 나가시는 건 아니죠. 잘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A 설마 정도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거기서는. 그러면은 아이고 이건 시간 거의 다 됐네요. 12대 도의회에 대한 바라시는 바를 갖다가 1분씩만 두 분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뭐 저 해주시죠. 어쨌든 새로운 도장이 들어섰고 새로운 의회가 됐는데. 다들 선거 때 하셨던 말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한 50% 정도만 지켜주시면 대주도민들이 행복해지겠다. 이런 권고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잘 안 됩니다. 평가해 보시면 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께서는요. 민주당이 항상 정치를 하면서 했던 말이 국회나 의회나 행정부를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지금 이제 재료도 정치 차원의 도정 차원에서는 여당이 됐다는 그런 이유로 견제와 균형의 어떤 고삐를 느슨하게 풀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집행부를 충실히 견제하고 도민의 이익이 한치라도 소홀히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11대부터 참 많이 나왔던 단어가 협치였었습니다. 원희룡 도정도 출범할 때부터 협치 얘기를 참 많이 했었고 항상 그 다음 집행부 그다음에 다음 도의회가 출범하게 되면은 협치 잘하겠다는 그 얘기들을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원희룡 도정은 협치가 가출했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협치가 가출했다고요? 돌아오지 않아서 고민스러웠습니다. 고민스러웠습니다. 협치는 항상 보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어떤 협조를 받은 얘기에서 많이 쓰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협치가 나올 국면은 아니고 오히려 제주도 정차원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충실한 견제. 이게 도의회에서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어쨌든 제가 하려던 말은 이제 협치라는 단어가 항상 처음엔 튀어나오지만은 나중에 되면 잘 안 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도 이번엔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희망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협치도 되고 견제도 되고 균형도 되고 다 대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12대에 대한 그 재원의 말씀 희망사항 또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시사전망대는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전망대도 강호진 센터장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자 두 분 건강관리 잘하시고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